I check one, two, this is motherfucking blue I check one, two, this is motherfucking blue 루피 형 루피 형 루피 형 오해 형만 두 개 먹었다 루피 형 이거 오해 님이 먹고 싶다고 한 거다 루피 형 나 아니야 행복을 즐길 수 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전에 쓰던 가방 저 주시면 안 될까요?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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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롤러스 줘! 나 때려! 하하하하하하 어? 나 때려 차라리 롤러스 옆에 이 플레스가 있잖아요 여기 방들이 한 세 개 정도가 또 번 다시 한 번 들어 요식업 또 번 다시 한 오해 형이랑 팀 다시 나네 오해 형이랑 팀 다시 나네 하하하하하하 안 돼! 안 돼! 요거 봐봐 빨리 비트 정하고 막 밤에 써버린 거는 내꼬 아 이제 오늘 밤은 돈 내꼬 비즈니스메인 I'm a 비즈니스메인 Yeah Let's go Eventually 돈을 같이 벌어요 우리 다같이 붕어빵을 파니까 요식업 존나 힘들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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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ly some more 저희가 싸우면 안 돼요 좋은 시간 하고 professors 프로부eth 영감을 공개합니다 저는 좋아요 니네 누군지 아니? 민채 아 길이 보이네 그래 아니지 기압 있게 나 땡 있어 대표적인 위스키 얘네들 이제 괜찮으세요? 요거는 이제 스켈링이 갈리는 맛이에요 요우드 향 같은 그런 냄새 눈물이 나요 지금 글랍에서도 이렇게 안 마시는데 조금씩 드세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는데 아까우니까 기산술 같아서 더 마시러 갈려고요 지금 텐션을 끝나기엔 불 목 정도 내가 죽음 그거 한 잔 요. 서벌 피부 후 수 이거 물류상담! 많이 날리긴 했어. 내가 그릴 끼고 녹음했거든. 형이 잘못했네. 어디야? 깔끔하게 해놨습니다. 깔끔하게 했다. 우리가 중간에 떨리긴 했어. 씽씽이 타고 가다가 마주치는 얘기 들었어. 전 여친을? 진짜. 그렇게 앉았어요. 그렇게 앉았어요. 일로 걸어와봐. 10kg 왔다. 70kg 왔다. 80kg 왔다. 40kg. 70kg. 60kg. 50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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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4번 추천드립니다. 4번 틀에 기대하셔도 됩니다. 보인다 보여 이제. 뭐 이제 말만 하면. 그럼 또 여기 막 1위 가수가 하는 말 또 달리기 시작. 어디야? 나 어디 갔어? 너는 다가? 5. 6. 5. 6.